아원옥포아이싱은 소형창고고 메가건으로 식품제조부터 다행히도 활용가능한 기회입니다.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여기 딱 맞는 대구달성옥포 본인이 위치한 소형신축걸린창고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원옥포아이싱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오페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어 식품제조에 적합하며 다행히도로 활용가능한 창고로 금매로 진행되고 있어 가격 멜드가 있습니다. 창고는 두군데가 있는데 첫번째는 65평에 건물이 36평에 3억9천만원이며 두번째 창고는 86평에 건물이 49평에 5억3천만원입니다. 공장용지의 준주거지역이며 건축물용도는 2종걸린 제조용으로 식품제조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련 업종, 유통소매, 각종 자재창고 등 다방면으로 활용가능한 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권신상태로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사용의 승인은 23년 3월 21일입니다. 주차는 두대정도 가능하며 남동량으로 배치되어 있고 큰차신입 용이합니다. 일반 철골저구조의 청구는 8.9m고 대출은 80%까지 가능하며 동력은 5kg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면 저희 공장대톡스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호원오포아이시 인근 신축 근린 창고 맥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재지는 대구 달성 옥포 옥본인이며 두개의 창고가 있는데 첫번째 창고는 공장용지에 65평이며 건물은 36평에 3억 9천이며 두번째 창고는 86평에 건물이 19평이며 금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야속드립니다.